힘들었다 한참 그 시체가 너무 달라서 아 힘들었다 그래도 난 바보는 아니다 맞췄다 결국에 어이 뭐야 깜짝이야 다시 곧 무대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사람들의 죽음은 환생하기 전에 바르도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불교 용어로 사망과 환생 사이의 중간 단계 49일 동안 영혼의 육신을 다시 부여하고 다른 존재가 됩니다 나머지는 읽기가 어렵습니다 49일의 나날들이 나날냐냐냐들 나날들이 죽음의 열쇠입니다 캐스터가 충분히 재능이 없으면 물러서게 됩니다 캐스터라는 거는 그런 무당이나 역매사를 얘기하는 건가? 손가락 긁혔더니 여기를 가리켰어 엑스 밖에 망치가 있었어? 으 기자 오 머야 이거 그... 헐... 아 그 한짧 깨지는 것 좀... 안 깨지게 나왔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죠? 그럼 더 뭔가 살았을텐데 느낌이 에에에에에에에 분위기 이상하구 까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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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방송했던 곳이야 헐... 대에에 박 깜짝이쓰 개시를 찾아야 합니다 아예? 뭐야? 뭔데...? 내가... 망치가 어디있다는거야 망치가 여긴 아닌가? 그러게 요새 중국 게임들이 아 뭐야 열려있어 꽃신 피 묻은 신발 아 이거하고 나중에 알아 하면 비교되겠다 서로 뭐야 오늘 나는 두 개의 인형을 만들었다 하나는 나이고 하나는 링이다 우리가 그들처럼 같이 있을 수 있길 바란다 뭐야 인형이 떠있어 어디 매달아 놓은 건가 이게 다 피야 그리고? 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데 함부로 가서 막 찍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하하하 무서우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아 딱 요 느낌 요 딱 요거 수샷 받아가지고 화면 연출을 쓰고 싶다 뭐야 막혀있는데 어떻게 들어갔지 워웅 극단장님 나는 35년동안 매일 극장에 머물러서 마치 내 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부로 극장을 떠나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더이상 리바오 관 줄라눔 좀 해주지 징을 때리는 것이 개회식의 예식이다 징 개시라고 하니까 자꾸 러시앤캐시가 생각나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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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게임방송을 제가 녹방으로 틀진 않죠 어허허헣 원래 원래 녹방도 안틀지만 저 징을 뭘로 칠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 여기있다 징 도구 무서운 것보다 드러워서 안가고싶다 흫흐흫흐흫흫흫흐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흔흫흫흫흫 근데 무섭잖아 또.. 드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징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 cognizor funny music 흑, 뭐야? funny music 설마 아까 그 인형들이.. funny music 아니겠죠? 아니구나 너무 멀리에 와버렸구나 아니었어 나는 저 인형들이 막 거기서 또 뭐 하는 줄 알았지 나 자꾸 걸어가다가 와우에서 쓰던 자동 달리기 키를 자꾸 눌러요 이거 누르고 있긴 너무 귀찮잖아 자동 달리기 키가 왜 없냐 저는 넘락 아니에요 딴걸로 다른 키야 다시 올라가야 되나? 다시 올라가야 되나? 빙글빙글 돌아가자 그런가 어? 문 열려? 엮? 뭐야? 흐어 헐 마네킹 인형 귀신이야 딴딴따라담딴딴딴딴딴딴딴딴딴라 어헛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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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앞서가면 어떻게 해 지금 아이고 감사합니다 샬롬 샬롯님 감사합니다 왜 막혔어 이거 어떻게 해야돼 막혔는데 쟤가 오기 전에 빨리 옆으로 서야되나보다 아유 감사합니다 비밀클럽 가입을 환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말로 차는 거 없어 아니야 아니야 방법이 있어 봐봐 잘 보라고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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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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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떨어지고 부기 전에 옆으로 옆으로 샥샥샥 옆에 내가 밝게 빛나는 걸 봤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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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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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호회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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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친 지친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아아 살았지용 리 Omar miner 아아 이걸 뺏면 이건 못뺏 아 벗을 수 없어 벗을 수 없어 난 뭔 소린가 했다 와 아니 이거는 길치랑 상관없지 걔는 봐봐요 딱 아까 상황이 어땠냐면 내가 뛰어가는데 나보다 앞서가 그러면서 뚝 떨어졌어 그리고 걔가 나한테 다가오기 바로 직전에 왼쪽이 빛나는게 보였어 근데 나는 거기까지 못갈거라고 생각해서 백해서 뒤로 달렸잖아요 근데 뒤로 달려서 문을 열었는데 거미줄이 쳐져있어서 못나갔다고 그럼 거기밖에 길이 없는거야 아 뭐 게임 뭐 원데이 투데이 하십니까 이 도시에는 한 유명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였습니다 그녀는 명성이 자자한 연기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성벽에서 뛰어내려 두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무척 가엾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와 아름다움은 매우 매력적이고 모두가 그녀의 놀라운 미소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여인은 한 남자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그녀는 그와 화려하고 웅대한 축하 속에서 결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많은 손님들이 그들을 축복해주러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여인이었죠 다시는 그녀와 같은 여인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목소리 자신감 상승했어요 한 건 했잔쑤 이 정도 자신감 뿜뿜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한 건 했는데 어떤 부품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신 이거 같은데 부품이 이걸 빼면 문이 닫힌단 말이야 뭐 대신 올려놓을 수 있는 거 없나 심쿵 어이 깜짝이야 뿜뿜요 플러스 1 어이 감사합니다 놀랬잖아 저기를 뭘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벗을 수 없어 벗을 수 없어요 벗을 수 없어요 아 여기 뭐 있다 오케이 헤어핀인가 오케이 어? 어어? 허허헣 공망치가 헤어핀이 너무 무겁구나 자 그럼 헤어핀을 여기다가 같아요 아여기 공망치를 넣는 거 같은데 헤어핀을 여기다가 아 쟤는 벗을 수 없다 그러고 허허허허허허 JOHN 아이 변태시키야 아, 뭘 벗을 수 없으셈 이 추는 못 꺼내나? 이 추는? 벗을 수 없으셈 근데 여기서 헤어핀을 놓으면 너무 무거워 얘는 벗을 수 없으셈 이 추를 아, 진짜 아, 얘는 벗을 수 없으셈이야 자꾸 밑에 추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 왜, 얘는 뭐 여기까지 가지? 이게 뭔가 딱 맞아야 열린단 말이지 벗을 수 없으니까 입어야 하나 그러게 말입니다 또 하나를 뭘 찾아야 되나? 여기 뭐 있다 아, 이거였구만 아, 이거였구만 안녕 뭘 짜는 거야? 뭘 짜는 거야? 무슨 집을 짰는데 지금? 아, 됐어 열었습니다 열었습니다 해결 까봐 캐시 까봐 왜 그러나 헤어핀으로 어떻게 뚜지면 안 열리냐? 캐시 직원 아이디 카드 막혀있는 거고 그죠? 못 가겠죠? 어, 가나? 헉 헉 헐 오! 쟤가 그녀였어? 어? 아, 왜 헤어핀으로 딸 수도 있지 뭘 깜짝이야 이 우와 헐 헐 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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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빨리 가 좀.. 아니 여기가.. 여기서 어떻게 나를 보길래... 지금 가면 되는 거 아냐? 이렇게? 아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니 지나가고나서 갔잖아 그 지름이 멈쾌사 내가 세이 통과 지가 사사이자 아 아 아니 왜 지나가고 나서 가면 안되는거야? 아 뭔가 패턴을 다시 제대로 파악을 해야겠네 한 바퀴 돌고 가잖아 갑자기 지금이니 아니니 흐흐흐흐 지금이 아니니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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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아라운드 고 고 턴 아라운드 고 지금이니 도니 오니 도니 지나가니 여기서 한 바퀴 도니 지나가니 지금이니 아니니? 미쳤니? 왜 그러니? 돌았으면 가야지 왜 한 바퀴 도니? 지금이 아니니? 아니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보자 돌고 한번 돌고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한번 훑어보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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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니 일단 지금이니 파악이 파악이 안 돼 파악이 안 돼 파악이 안 돼 쟤 가면 갑시다 그냥 안전방으로 똥꼬 보이면 지금이니 지나가니? 지나가니? 가니? 또 이쪽으로 갈 거 아니니? 쭉 가니? 빨리 가니? 안 가니? 왜 안 가니? 가니? 그래 가니? 하막이 돌고 가니? 지금 가니? 나는 가니? 제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 때 저럴 때 걸리나봐 그죠?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ו 보낸raf 니아 으흐흐흐흐 His 똥쌀 뻔 다왔어 다왔어 이제 두개 하나 다스더스더 안보여 안보여 지금 안보여 하아 아니잖아 나는 짧은 시간만큼 극단장이 링의 공연을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연한게도 그 누가 이제 그녀는 리허설 때마다 머리빈을 합니다 그녀는 나에게 그것이 우리의 관계의 징표라고 말했고 나에게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남이 있으누부터 체인을 절단할 때 매우 유유 와 이제 찾은 거야 한 바퀴 돌은 거죠 지금 여긴 막혀있는 델 테고 그럼 여기 다시 지나가야 돼? 으악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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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뭐야 저기 의자 왜있어 어서오세요 아 여기도 막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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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지구리! 아하... 별것도 아니구만... 헤헤헤... 오늘 엔딩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해봐야 알겠습니다 어? 막혔어! 아니구나... 아... 다 왔어... 아... 다 왔어... 아... 찰쩍... 찰쩍... 뭐야 이제 딱 여기 문 열고 나가면 이제 수위 아저씨 나오는 거 아니야? 흐흐흐흐흐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지금 벌써 3시야 여러분 30분만 더 합시다 우리가 밤을 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벌써 3시야 흐흐흐흐흐흐 이야기만 듣다가 게임하는 거 처음 봐서 새로 와서 글쓰신다고 아유 반갑습니다 저 게임 채널이 있거든요 따로 놀러오세요 놀러와아 마스업 게임이라고 치면 딱 나와요 오늘 하는 게임도 나중에 게임 채널에 따로 올릴 거예요 어떤 거 라이브 küçük 아홉 아홉 mens 지금 1 мои 지금 9月 34 El 암흑의 저편의 시다. 열쇠가 사라졌어. 숨을 때 어딘가에 떨어뜨린 게 분명해. 주위를 돌아다녀 봤지만 어떤 추억이 없다. 내가 비디오에 갇힌 것인가? 헉! 비디오에 갇혔... 9월 17일, 3일에 갇힌 것인가? 아무것도 못 먹었고, 아직도 안가고 싶어. 여기, 여기가 다른 사람이야. 모아이 몽롱, 강띵띵띵. 모아이 몽롱. 빨리 끝내라, 지나가자. 얘 또,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막... 그러면 너는 장난... 하지마라. 하지마라. 끝났냐? 간다. 떨어지지마. 너, 내려오지마. 스읍, 내려오지마. 스읍, 내려오지마. 딱 거기... 딱 있어. 스읍. 뭐해야되? 뭐해야되, 뭐해야되는데? 뭐있다 쯔쯔 씻 다 어서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뭐야 점집이야? 뭐시무시 캔코드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그것의 주인 때문이야 시처론 끝나고 싶지 않다면 여기서 나갈 방법부터 찾아야 하지 숨겨진 문을 찾아 그럼 캔씨는 어디 야 왜? 어? 어떤 부품은 사라졌습니다 이 오페라 극단의 대본을 쓰게 되어서 무척 영광입니다 광자오페라는 내 인생에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는 운 좋게 극단의 공연을 보았으며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쇼에서 그녀가 우리의 수석 공연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풍수마스터 띠러리 ya 누락된 페이지 쇼 제비뽑기래 제비뽑기 아 어느 것을 뽑을 까요 알아 맞춰보십시요 척척 박사님께 물어봅시다 띵동댕 획득 응 띵동댕 응 아 이렇게 맞추라고 아 짱나네 아 진짜 아 너무 깊게 들어갔어 아 얘가 길어 기이이이이이어 일단 여기 안 맞네 얘가 짧아 어디다 맞춰야 되는 거야 누구한테 맞추라는 거야 응 으응 으응 그러니까 일렬로 맞추라는 소리 같은데 일렬로 맞춰야 돼 짧은 거 긴 거 어 쟤는 맞았어 잠깐만 우우 아 얜 너무 길어 오우 아우 여기 너무 깊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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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해보자 얘를 아 이대로 맞추는 건가 그냥 28 아 12 이 중간 글씨에 맞춰서 맞추는 건가 18 18 18 얘가 지금 18이고 얘는 그냥 8이고 그럼 얘가 맨 앞인가 그냥 으응 왠지 맞는 거 같은데 8 34 32 30 30 뭐야 얘가 맨 끝인가 아우 아우 짱나 4 4 4도 있네 4가 맨 앞이겠지 8 아닌 거 같은데 맞나 맞는 건가 잘하고 있는 건가 15 얘는 15 에에 32 아우 18 아 얘 12도 있네 어 15 아 아 지멋대로인데 문양 문양에 맞추자고 어 점점 꼬이고 있어 아닌데 얘는 30쪽인데 이 문양은 어이 밖에 이렇게 시끄러 누가 나한테 힌트 좀 줘 아 여기 뭐 있다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이게 아닌 거 같은데 얘는 그냥 일렬로 맞추라고만 돼 있어 그죠 다른 힌트는 없어 그냥 무조건 일렬로 맞추는 거야 계속 그냥 팔자 뭐 이런 거 밖에 안뎠 있는데 사업 애정 크으으으으으으으 뭐 이런거 다른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더 비벼 봅시다 숫자대로 쓰는 하는건 아닌것 같고 살짝 비슷했어 약간 애매했어 어 많이 애매해 어 느낌이 살짝 올랑말랑해 아 좀 이상해 오 살짝 비슷한 것 같기도 해 막대 끝에 그림? 아 이게 얼마나 튀어나왔냐 이거? 얘는 없어 그냥 맘대로인 것 같은데 진짜 어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 허허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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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아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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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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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호잇! 오! 야! 야, 비슷했어 ви.. 야! 대가고 있어 대가고 있어 대가고 있어 아니 이거 아니야 아 뭔가 지금 돼가고 있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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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앙 길어 살살 아 또 길어 아 그럼 얘하고 얘하고 바꾸면 됐다 됐다 백색구옥 경우의 수라니 아 뭐야 이거 세 개 모아야 돼? 아 짱이나네 야 이걸 내가 지금 경우의 수로 한 게 아니야 센스지 센스 이 사람아 이게 딱 그 이걸 여기다 꼽아보고 저기다 꼽아보고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가 아니라 그게 이렇게 꼽았을 때 그 깊이 들어가는 깊이가 있잖아 거기에 맞추는 거지 그래서 막 하다보면 평균 딱 그 길이가 나온다고 아시겠어요? 거기에 맞추는 거지 어쩌고 있어 뭐 아무것도 힌트도 없는디 이렇게 해야지 새로운 공연의 전단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머리핀을 찾았습니다 리허설의 내 사무실로 오십시오 저놈은 머리핀 그냥 지긋지긋하구먼 어 여기 또 있다 녹색구옥 하나 더 구해야 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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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 어 이 사람들 영혼이 없다 대답하는데 어 그렇네요 네 알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 어이씨 그만 할까 으악 야 혹시 너 주문이 있냐 어이IC 무섭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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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gue 히으으으으으읏 옥 하나를 더 찾아야 되는데 네 어어 미안합니다 영 좋지 못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대 안 떨어져 있나? 벽에 서점이 붙어있나? 일단 가서 끼자 이 넓은데 어디 뭐 하나 있겄지 2층 열쇠요? 갑자기요? 이 공포게임은 하다보면 처음에 되게 쫄면서 시작한 다음에 나중에는 좀 미쳐가는 것 같아 그냥 어 나중에는 무서운 보다 그냥 막 미쳐 미쳐 짜증나면서만 어 여기도 방이? 아까 왔던데잖아 이 멍충아 일단 보석 갖다 끼고 보자 어 2층이 여기 있는데요 잠깐만 보석 일단 끼고 2층에 있나보다 그럼 보석이 하나가 아닌데? 맞네 그럼 2층에 갑시다 어 2층 열쇠가 필요한 거였네 2층에 있나보네 옥 하나가 램프가 녹슬어서 회전할 수 없습니다 램프가 녹슬어서 회전할 수 없습니다 징그럭구만 징그럭구만 으윽 깜짝이야 내 그림자 문 열려야 문 열라 문 열라 문 열라 어딨어? 문 열라 싱그러 죽겄네 1 1 1 아니야 확정 우와 여기 있네 근데 뭐지? 이게 뭘 의미하는거지? 이게 숫자 같은데? 잠깐만요 파란색 흰색 빨간색 노란색 파 흰 빨도 파 파 흰 빨도 파 흰 빨 로 파 흰 빨 로 파 흰 빨 로 파 파 흰 나 이거 맞춤 천재다 진짜 2 5 3 아니었어 잠깐만 파 흰 6 깜짝 맞았었나봐 맞았었어 맞았었어 맞은거야 맞은거야 아 이거 먹으라 아 회전이 안되네 하하하하 아 저거 쏘면 되는줄 알았지 맞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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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 또 깜짝 아 아 아 아 아 달니 하미 으아 으아 오잉 어잉 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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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로 쏘는 것 같긴 했어요. 근데 저 회전이 안 돼가지고 안 됐는데 알아서 지가 넘어지면서 공격을 해줬네 찾았다 찾았다 오기만 해봐요. 드라이버로 내가 조사줄라 한게요 조사벌라 그냥 퍼즐을 푼 보상이 귀신의 추적이야 와 진짜 이건 진짜 와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와 다시 점집으로 후후 어? 어 뭐야? 깜짝이야 다 없어진 줄 알았네 저 안경 뭐야? 점쟁이 안경 뭐야? 점쟁이 안경 점쟁이 안경 이거 쓰면 영원히 생겨? 우와 점쟁이 안경을 획득했다 땀땀땀땀 빰빰빰빰 빰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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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이 귀신 너무 시키들 이리와이 어 다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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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자국이 보여 보인다 보인다 발자국이 이쪽으로 향해있다 보인다 보인다 개구멍 쪽으로 간다 갔다 갔다 이리로 갔다 열린다 오오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잠시 감상하자고 했잖아 잠시 감상한거에요 왜 깜짝이야 내가 템 눌러놓고 공연 티켓 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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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잠깐 맨... 아 맨 뒤는 아니구나 G21 여깄다 오우 센스쟁이 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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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2 G21 하ating 부 selection oni G21 même НАM R R R 또 이걸로... 아... 왜 여기... 이렇게... 뭘 맞춰야 되나 본데? 뭘 맞추는 거지? 여기다 맞추는 건가? 다 문을 향해야 되나? 여긴 문이 안 보이는데? 고양이 코 고는... 불빛에 문양이 있는데 이걸 어디다 써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고양이 코 고는 소리가 깼대 놀랬대 아... 아니면... 아니면 여기다 써야 되나? 반대로? 어이씨... 딱 보나마나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여기다 싸 볼까요? 여기다 싸 볼게요? 아닌가...? 인가...? end 이거 뭐야? 쓰읍... 애니이잌가라? 하하 쓰읍... generous SM 지금 조명은 3개란 말이죠. 조명은 3개고 아 헐 헐 아 이걸 하니까 오네 이걸 키니까 왔어요 헐 뭐 보여야지 쏘지 오 좋아 똥똥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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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똥 어딨어 야 거기서 나오는게 어딨어 한쪽에만 있으면 안되는구나 이제 알았어 대충 알았어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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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곱찌개. 아, 곱찌개. 설마 2시간 반 했는데 엔딩은 아니겠지? 아, 곱찌개. 아, 곱찌개. 아, 곱찌개. 아, 곱찌개. 아, 곱찌개. 곱찌개. 아, 곱찌개. 곱찌개. 아, 곱찌개. 아, 곱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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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왜 못사니? 아 휴지 다 잠겼어 커피도 못사 다 잠겨 잠겼어 잠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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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겼죠 잠겼고요 잠겼습니다 여기만 열려있는데요 설마 여기? 어? 이렇게? 페이크를 쓰다니 뭐야? 막 눈 포스트잇에 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 날 지켜보고 있다는 뜻인가? 음 어? 어? 내 컴퓨터 그래 알아 안다고 내 컴퓨터야 어? 꺼졌어 형뭐야 나야? 뭐없어? 뭐없어? 어떻게라도 챙겨왔어야 되는거 아니야? 어? 이 컴퓨터 돌아가는데? 여러분 안졸려요? 나 지금 피곤이 갑자기 몰려와 어흫흠 아 근데 여기만 여-여기는 어떻게 좀 하고 끄려고 했더니 뭐가 없냐? 엇? 그래 내 컴퓨터 으아 아프나 없어, 뭐가 잠깐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단서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지암계 있습니다. 전부 다 지암계 있고 이렇게 열어주실 거면 진작에 말씀하시지 계속 저 안에서 헤맸잖아요 리규 마지막 칸이 있겠지 어? 없네? 화이트데이 여기 어디에 뭐 있 아이템 올려져 있을 텐데 어? 뭐야 야 귀신 나였어 내 모습이 거울에 비치질 않아요 개소름 엄마 어? 어? 헐 아 뭐 아이템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어쩌라는 겁니까 이거 뭘 하라는 겁니까 그냥 회사 더러운 거 구경하라는 거야 왜 또 어? 어? 그림자는 있는데? 사람이 없는데? 그림자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 무슨 상황? 그림자 없어졌어 들어갔다 나오니까 엇 어? 뭐야 별소리나 왜 이러왔나? 왜 이러왔나? 아닌데? 누가 왔다는 소린데? 회사에? 어? 소맥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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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거 없었는데 영악 Final three seven A ligen session zero lung 너 누구야 일로와봐 야 이 새끼야 일로와봐 이 새끼 어디갔어 이 새끼 이놈이 새끼 한 번에 나와라 한 번에 왔다갔다하게 만들지마라 나 지금 졸리니까 뭔 소리야 또 아싸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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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병 니가 닫아놓고 녹화하면 응 어쩌라고 어쩌라고요 오잇 하 징그럽게 왔다갔다 시키네 헐 헐 여기서 봐야되나 여기서 받아야되나 이건 전화잖아 그냥 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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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헐 연출부수 오오 유리 못가 못가는데 뭐여? 사장실이야? ㅠㅠㅠㅠㅠ 빌려 빌려atique 빌려 빌려 .: 。 歡迎來到 。 쌈 기 alley amo 沈秀村 。 расск奏 CHEERING 아, 또 이렇게 연결이 되나? 아, 진짜 아파트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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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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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이 시간에 아파트 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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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까지, 4시야 4시, 와...대박 고생들 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모두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와스위였습니다 잘자요, 안녕